안녕하세요. 몽선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나 혹은 재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 보건부 MOH에서 발표한 2020년 3월 3일 자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여행자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5일 0시 기준으로 이란, 이탈리아, 한국을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 조치에 해당됩니다. 특정적으로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타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싱가포르의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두 번째로 학생비자, 취업비자 및 동반비자 등 체류비자 소지자의 경우입니다. 2020년 3월 5일 0시 이후로 체류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싱가포르에 재입국하는 경우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유학 혹은 취업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현재 자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내용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재입국할 때 입국 절차나 혹은 자가 격리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의 사전 파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입국 금지 조치 사항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현지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허가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학생비자 허가 IPA 레터를 발급받은 학생의 경우입니다. 싱가포르 입국이 가능하지만 도착 후 14일 동안에 자가 격리가 진행됩니다. 학기를 연장할지 아니면 자가 격리를 하고 그대로 떠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자가 격리가 시행되면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수속 중의 학교 및 기숙사의 관리 체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도착 후 이동 방법이나 식사 문제, 기숙사 사용 인원 등 관리 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다면 자가 격리를 수용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학기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일부 학교들은 아직도 자가 격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숙사들은 한국인 예약을 받아주지 않거나 호텔들은 아예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들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룸렌트를 하거나 혹은 친척 및 지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학을 가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비자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인데요. 3월이나 5월 학기 입학을 위해서 현재 수속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황입니다. 먼저 학생비자를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이라면 결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학생비자가 허가된다면 자가 격리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고 학생비자가 만약에 거절된다면 5월 학기 이후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학기를 연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입학 수속을 하지 않고 6월 이후 떠날 계획인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몽선생에서 안내해드린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월, 6월 정도면 상황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실 풀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거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현재 하고 있는 영어 공부 유학 준비에 충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지 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학생비자를 소지한 채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입국금지 기간에 학기가 시작되는 재학생들은 유학원이나 학교 기숙사 등과 연락을 해서 자가격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고 떠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비자를 취소한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고 학생비자 허가 여부에 따라 학기 시작일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있고요. 강제 휴학이 될 소지가 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인데요. 이러한 재학생의 경우 한국 거주자의 입국금지가 해제될 때까지는 가급적 싱가포르에서 거주할 것을 권장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계속 학업을 이어가려면 현지에서 가급적 비자를 취소하지 않고 연장하는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사스와 메르스 사태를 겪어본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사실 다양한 비즈니스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양국 경제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의 상황이 조금만 회복된다면 현 상황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현재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분들이나 혹은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정말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자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댓글을 쫙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앞으로 한국의 코로나 현황에 따라 자신의 상황이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조언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가포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영상이었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며 저희 유튜브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